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주 버스도 탔어 결국 경주의 모든 걸 경험하는 놀이들 가봤던 놀이동산 중에 가장 무서울 것 같아 제일 무서울 것 같아 아 재밌겠다 엄청 안쪽으로 들어간다 보다 이런 데에 놀이동산가 있다고? 이런 데 버스 잘못 탔고 아 아닐 것 같아 경주 짬뽕 인싸 언니들이 알려줬어 정폴드 가려면 버스 몇 번 타야 돼요? 10번이에요 들어가보던 핵이 있어요 여기야? 하차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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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긴가? 아니, 경주 월드를 갈 곳 같이 이렇게 차림을 하신 분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다들 여기서 내리시지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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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주 월드라고 있었잖아 경주 월드라고 있었잖아 경주 월드라고 있었잖아 아, 아무리 봐도 경주 월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경주 월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, 경주 월드인데 제목이 경주 월드가 아닌가? 아, 경주 월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삐었나 봐 아, 경주 월드가 내렸어야 했네 아, 경주 월드가 저기 있어 그 인싸분들을 따라갔어야 됐었어 일단 내리자, 일단 내리자 태연 공기 관광 공사하고 부정거장 뒤에 내리시면 돼요 아... 저희의 은인, 은인이시죠 얼마나 웃겼을까요? 저희가 아, 경주 월드 지난번 아니야! 저 잘 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 모습이 보인다 오예? 이번 점에서 경주 월드 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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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조심히 가세요 우와! 우와! 다행이야 하! 큰일 날 뻔했어 오늘 화낸 거 맞지? 오늘 화낸 거 맞지?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데? 제발 뭐라도 하나만 올라와주세요 오늘 약간 그런 컨셉 아니야? 하러 갔는데 다 안 돼 어! 휴업이야! 2019년부터 휴업이야? 안 돼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안 되는 기정 확인해주세요 오늘 안 되는 기정 확인해주세요 거의 다 안 되는 거죠? 네, 기온 낮아서 지금 저희는 드라켄이 유명하다 하셨었는데 진짜 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탈 수 있는 걸 다 타자 성인 2명이요 자유형권 필요하신 거예요? 네, 자유형권이요 인터넷으로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신데 괜찮으세요? 인터넷으로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신데 괜찮으세요? 이거 탈 수 있어요? 오프라인은 살짝 내역제예요 오프라인은 아예 안 되는 건가요? 아, 그렇구나 핸드폰이 없으면 할인도 못 받는다 할인도 못 받는다 예, 예, 그래도 일단 신나 우선 신나, 놀이공원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예, 예! 예!